참 그렇게 급할때는 추리 그렇게 길더니 지구는 아무도 없네요 하는 눈물이 심하시지요 근데 와 나 진짜 펜 뭘 마음받았으면 펜스할랄 것 같은데 맞춤 캡처 안보고 맞춤 캡처가 뭐라고 저는 영상을 보시는분들 아시다시피 저는 그 인간이 만든 사람이 만든 그 건축물 조형물에 관심이 없습니다 워낙 무제해서요 그래서 그래서 펜스를 하는 편인데 그래도 맞춤 캡처니까 인도에 타진마를 가는 느낌으로 가는 것 같지만 어쨌든 투어 신청도 했고 와 이게 경유하는건데 짐을 중간에서 빼야되네요 와 이것도 처음 해본다 원래 바로 목적지까지 가잖아요 근데 요거는 중간에 찾아서 다시 또 체크인을 해야합니다 봉황음식인데 중국음식있더라구요 저 시켰어요 이놈들이 그가중에 또 봉황의 떡볶이를 진해음식이라고 하고 태크포..뭐야? 이름이 뭐야 티파카이라고 티파카이라고 하면서 또 그 떡볶이를 팔고 있을 수 있어요 이 새끼들이 저는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중국사람들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중국을 싫어하는거지 중국사람들을 싫어하지는 않아요 음 중국집 볶음밥 맛있네 네 지금은 새벽 2시입니다 예 아 밤에 이거 환생하는거 못할..못할 짓이네 아.. 공항에서 이렇게 시대는걸 못할 짓입니다 에헝 못적이선 제가 실수한거 근데 스타벅스에서 그 편집하고 있었는데 소녀 소녀가 아 한국인이에요 사진 한번 찍었네요 그래서 찍고 왔어요 아주 한국 드라마를 좋아한다고 게이드라마 만세입니다 아주 덕분에 아주 수혜를 받고 있어요 제가 아주 그냥 뭐 연예인도 아니고 사진을 막 받고 가지고 아 너무 피곤해 흐으으 이러고 바로 투어를 어떻게 가냐 도착하자마자 바로 투어를 가야돼 아 г 와.......... 세상에 이런 빡센 스케줄이 있나 이거 가보죠 한번 뭐 한 번뿐인데 언제 또 WHAT HAPPENED 오우 이거는 뭐와냐고 사람들이 아 냄새 썩은데 미치겠네 썩은데 후스 걸기가 진짜 춥네요 공항 올 때 직원들이 아 춥다고 지금 그렇게 하면 춥다고 옷 입어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보시면은 전반 반팔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맞아요 앞으로 가세요 예예 지금 잘하면요 택시 안 타고 투어처에 합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네네 그리고 어제 같이 가신다는 분은 부산에 와서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아이고 예 박경무인가 예예 이거 뭐 따로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이거 안 돼 있어 예? 너 앉아 있어 나 바쁘잖아 아 예예 여기서 투어처 전화해야 돼 예예 자 뭐뭐 필요하시냐면요 90솔 필요하죠 그리고 점심 식사는 나와요 저녁 식사는 아고 와서 가서 드셔야 돼요 내일 점심 드시고요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얼마를 바꿔드릴까요 제가 환전을 안 해드려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오늘 쓸 거 내일 쓸 거만 바꾸시면 돼요 300솔이면 되지 않을까요? 예 충분해요 예 300솔이면 요거를 떼시고 예 앞장은 나를 주시고 짱데였어요 어떻게 놓쳤다고? 버스요? 아니 비행기요? 그냥 공항에서 밥 먹다가 그냥 공항에서 밥 먹다가 많이 놓치더라고 아 그래요? 저번에 나하고 동갑인 아저씨도 여행을 굳이 했는데 멕시코에서 공항에서 스테이크 먹다가 놓쳐가지고 다시 끌고 때 한국 가는 거 점심 반짝 차려야 돼 나도 생각해보니까 비행기를 한 100번을 탔 거 같더라고 아 진짜요? 그러니까 공항 비행기 놓치는 건 자기뿐이 아니니까 아 아깝다고 생각하지마 이거 가지고 가 아 예 감사합니다 그거 잘 챙기고 사진 찍으러 예예예 감사합니다 아 너무 피곤해 추울 거 같아 어 아 너무 신기하네 어 저 아랫동안을 아래서 가둘어요 아 어디서 가면 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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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머리살 만지는데? 만져도 되나? 무섭다. 갑자기 확 돌변할까봐. 뭔 성경인지 몰라가지고. 오! 완전 촉촉! 뭐야? 코 느낌 엄청 좋다. 코 느낌. 완전 빛. 와 좋다. 근데 머리가 커가지고 안 들어가네. 좋다는 거. 20개. 20개. 한 커피. 한 커피?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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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케이 와 옥수수 냄새 이야 옥수수 치즈랑 냄새 예술인데 이거? 하나 드시죠? 감사합니다 네 우와 맛있는데? 옥수수 알이 커가지고 강원도 옥수수보다 맛있는 것 같지? 미안합니다 미안하더래요 와 하늘이 하늘이 에바다 Como segunda opción les he traído esta otra bebida miren el diseño tan bello que tiene Aqui tienes 어? 저도 저도 저 주세요 아 Yo quiero Gracias 해올자인데? 약간 그런 거요 고마워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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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다임아. 자우피 마. If you want 고하에치스, 가지보자. 고하에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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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시따, 지파! 지파! 숯두브치, 가시따, 살올라인, 왓카드. 서치 armas. 자푸른 조안이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하 그 노래가 절로 나오는 경치 그냥 40대에서 60대 어르신이라면 환장할 곳일 것 같아요 너무 좋은 날씨도 좋고 평화롭고 풍경도 좋고 이보다 좋을 수 없다 인정? 야 뭐 경치 뭐 메뉴 좋은데요? 밥 잘나왔어 삼상 이상인데? 와 안 씻은지 오래돼가지고 너무 찝찝한데 숙소 갈 때까지 지금 모시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거 뭔 맛이야? 와 향신료 다 대박이다 이거 한국 사람들 못 먹겠는데? 아 이거 소리가 절로 나오는 왜 사람들이 칠레를 가는지 좀 이해가 돼요 거기 뭐 엘칼 엘칼라프 파데? 그 산맹으로 딱 뭐 등산 간다던데 거기는 이제 이 집이 없고 계곡이 있고 산이 더 막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이제 친구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저희 동반자가 될 예정이죠 잘 지내보자 친구야 내가 여행 끝나기 전까지 널 잃어버릴지 안 잃어버릴지 모르겠다만 내가 최대한 안 잃어볼게 어 너 좀 예쁘네 다음에 봬요 네 메시지 드릴게요 네 들어가세요 조심하세요 먼저 갈게요 네 이제 성계투어를 마쳤습니다 이 친구 어땠어? 얜 모르죠? 성계투어 끝나고 만났으니까 이제 저는 열차를 타고 숙소로 갑니다 마추픽추를 가려면 거기 근처 도시에서 숙방을 하는 게 좋대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숙박하러 갑니다 고맙습니다 아 일단 너무 씻고 싶어요 지금 안 씻은 지 지금 24시간이 지나가지고 너무 찝찝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투어 하려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그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했던 투어 중에서 만족도가 한 탑3 안에 드는 거 같아요 아예 기대를 아예 생각을 안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니까 무엇보다 규모가 너무 크니까 약간 그 장엄함이 있다고 해야 되나 좀 압도가 된다고 해야 되나 그게 너무 좋았어요 네노라는 여행지 가면은 막상 보면 뭐 에게 뭐 이게 뭐야 별게 없고 그런 경우가 좀 있거든요 여기는 그냥 진짜 컸어요 그냥 명상 그대로의 느낌 왜 사람들이 성계투어를 하는지 좀 알 수 있었던 대목 여는데 여기로 가야 돼? 가산지대의 특징이 나무가 짧게 자란대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울창한 나무가 없어요 그러니까 큰 나무가 없죠 그래서 산이 그대로 보여요 어 그대로 산이 보여가지고 와 이거 참 좋네 레전드인 게 잠도 안 자고 비행기 타고 가서 바로 이제 그냥 투어부터 바로 뛰어버리고 무슨 놈은 거의 강철 체력이 아닌가 네 좀 자 어 좀 자 자 이제 앞으로 가는 길이 좀 외롭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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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요거 네 진짜 그 쿠스쿠 이문에에서 다 해줘가지고 버스 예약해주고 뭐 투어해주고 너무 편하다 그냥 와 내가 할 수 있어야 될 게 없으니까 그 예약하고 알아보고 할 시간에 그냥 쉬면 되니까 너무 좋아요 와 어 패こちら 아 내가 이렇게 지나가는 걸 보기만 해도 죽겠다 아니 그 사이에 THAT 그 사이에 잃어버렸는데요 뭐 좀이 뭐? 에이! 좋네. 정신을 어디서 두고 다니는 거지? 아, 알파카? 돌? 스몰 돌? 알파카? 아니요. 돌? 감사합니다. 아, 진짜 너무 억울하다. 기분이 너무 안 좋아졌어요. 와, 열차 안에서 죽은 듯이 자서 죽은 듯이 막 막 잤어요. 와, 잤어요. 아, 퓨업에... 퓨업을 나오는구나. 나도 퓨업아 주세요. 방금 그... 이모님한테 전화를 했는데 죽으셨나봐요. 아, 저기 어떻게 가요? 택시를 타야 되나요? 뭘 타야 되나요? 거긴 택시도 없고 버스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기차 계속 기다려야죠. 아, 예. 기차 계속 꼼짝 말고 가만히 있어. 아, 예, 예. 가만히 있어. 아, 예, 예. 하고 이제 끊었어. 호텔에서 오나 봐요, 차량이. 보니까 얼마 안 걸리네요. 400m... 400m네요. 좀 갈만하네. 걸어가겠습니다. 이모님 너무 웃긴 게 갑자기 이제 전화하시더니 별로 안 멀어. 걸어가. 아니, 갑자기 야, 걸어가. 이래. 아니, 그래서 예? 전화를 안 받는다고 그냥 걸어가. 그래서 예, 이제 걸어가는 중. 약간 좀 오락가락 하시는 것 같긴 하네요. 가봅시다. 아, 여기 바로 앞에 그냥 호텔도 있네요, 다. 와, 산 위에 바로 구름이 있습니다. 진짜 높긴 한가봐, 여기가. 올라가 보이나? 여기가 지금 마초폐출 가지고 뭐 항의, 시위? 그걸 하고 있어가지고 다 될 수도 있다. 라는 메시지가 단톡방을 돌았습니다. 뭐 그렇게 큰 영향이 있는 건 아닌 걸로 판단이 돼가지고 만약에 뭐 안 되면 뭐 어쩔 수 없죠. 그것 또한 뭐 그건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이면 상관이 없는데 할 수 없는 거는 또 안 돼도 괜찮습니다. 마초폐출이 진짜 닿는다. 뭐 어쩔 수 없죠. 근데 그게 진짜 예뻤었는데 아쉽다. 근데 여기 말씀하신 게 호텔 아니 그 호텔인지 아닌지를 모르겠어. 호텔 이름 필요한 게 또 하나 있거든. 아 그래요? 여기서도 맞다고는 했는데 일단 딴 데로 가볼게요. 그 하늘이 하늘이라고 앞에 오는 하늘이 하늘이가 먼저 도착했잖아. 잠시만요. 전화하고 있어가지고 이 사람. 하늘이 이름도 여기 없고 하늘이 이름도 여기 없고 아 알겠습니다. 아니요. 내가 내가 다 해놨다 하늘이라고. 알겠습니다. 돈까지 다 돈 들어가면 어떡해. 그럼 전 여기 들어갈게요. 그럼 전 여기 들어갈게요. 네. 짜란. 그래도 저 혼자 쓰라고 호텔도 1인으로 해주셨대요. 돈 더 주고 원래 도미토리 먹는 건데 좀 뭐 제대로 된 시간에 왔었으면 그 비행기를 놓치지 않았으면 오늘 투어도 편안하게 하고 쾌적하게 했었을 텐데 씻지도 못하고 자주도 못하고 오다 보니까 컨디션이 메롱이라 좀 힘들긴 했어요. 아무튼 오늘 오늘은 뭐 여기서 마무리하죠. 나가서 밥 먹고 씻는 것 밖에 없는데 뭐 뭔 일이 더 있겠습니까. 아! 마사지도 한번 받아야겠다. 그럼 마추픽쳐에서 설마 그 어? 뭐 서비스 서비스 이렇게 했어요. 아무튼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아 힘들어 어 내일 뵙겠습니다. 아디오스 여보세요. 기차가 시위 때문에 못 오는 거는 내가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 그치? 네네네. 네네. 그래서 그냥 알고 싶은 거예요. 뭐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거 시위 때문에 못 오는 거야. 아 여기서 무슨 하루는 더 있어야 된다고 그럼 비자도 못 받는데 비행기도 못 탔는데 아 난 돌아와 버리겠네. like 다음에 뵙겠습니다. 610ね Rubik 입니다 뵙겠습니다 뭐 п 그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